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언론사들에서 여론조사 결과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아주 추석 밥상에 누가 올라왔는지 무엇이 쟁점이 됐는지 추석 문신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여론조사 여러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침 시사인에서 신뢰도 조사를 한 걸 했습니다 아 신뢰도 조사 현직 정치인 중에 누가 가장 신뢰받느냐 역대 대통령 신뢰도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의 검색어 또는 데이터 트래픽 인물 트래픽 이런 데이터 트래픽 조사도가 있더라고요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윤석열 물어보셨잖아요 추석에 행보를 보였는데 명동에서 저소득층 또는 노숙인 어르신들 배식한 건 잘한 거죠 그런 건 아무리 쇼였다 하더라도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태도의 문제가 있다 그날은 요리옷을 입었으니까 그건 안 보이긴 했어요 포항에 갈 때도 대통령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인 거 모른다고 그걸 왜 마치 선거 때 왕자 파가지고 내가 왕이 될 관상이다 라는 미신에 매달렸던 것처럼 민방위복이 300억이나 넘는 세금을 낭비하면서 주의와 알람의 의미를 가진 딱 봐도 우리가 피켓 만들 때도 다 붉은색 아니면 초록색 피켓 보셨어요? 잘 안 보이잖아요 뭔가 주창하고 빨간색 호소하고 노란색 경고하고 규탄할 때는 다 보시면 여기도 주가 조작법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정치국으로 문흥 대통령 김건희 특검 설태진 이게 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굉장히 주의 또는 경고 또는 눈에 확 띄잖아요 그렇죠 초록색 확근이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민방위법 시행령에도 노란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률도 위반하는 꼴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함부로 폴리스라인도 막 지금 마음대로 해치고 반지하에 들어가면서 반말을 하게 됐었잖아요 이번에도 가서 명동성당 가서 좋습니다 하는데 명동에서 그래도 존댐 우리 국민이 주권자인데 공무원은 심부름권인데 제가 그렇게 반말하지 말라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주의주고 호소하거든요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이건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 반말하지 말라고 네가 반말하면 우리도 반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너 반말했어? 그럼 나도 반말해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계속 반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당신께 반말합니다 최소한의 존중도 못 해줍니다 입구에서 반말부터 하더라고요 내가 뭐 요리를 뭐 어쩌고 김치 잘 끓이는데 뭐 하면서 급도가 벌써 태도가 틀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요리 김치찌 같은 거 뭐 잘 끓인다고 알려졌으니까 뭐 혼자 끓인 건 아니지만 언론들이 마치 윤석열이 몇백인 분을 혼자 끓인 것처럼 아 그건 너무 그리고 찬양 보도 일색이에요 왜 반말했는지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혼자 끓입니까 보니까 수십 명 일꾼이 같이 끓였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이렇게 젖는다고 혼자 끓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황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어르신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숙인들이나 극빈층 어르신들이 밥 먹고 싶다 얼마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공짜로 밥을 먹고 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마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신 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예예예 그러면 있잖아요 저희들도 밥 먹고 있는데 네 누가 사장님이 네 네 식탁 부근에 오면 저 멀리서 사장님이 보이면 모른 척하고 먹어도 식탁 부근에 저한테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아이고 밥 먹고 먹다가 네 일어나게 되죠 잘못하면 그러다 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불편한 상황을 또 연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 그것도 보셨군요 노숙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로 쇼를 한 건데 그게 많은 빈민단체 복지단체 어떻게 지적하냐면 저번에 반지야 우리들의 죽음을 우리들의 가난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라 그걸 홍보로 악용하지 마라 호소했잖아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빈민단체들 죽어단체들이 이번에도 또 그런 찍 또 나왔어요 제발 우리들의 가난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쇼에 당신의 홍보끼리 악용하지 마라 그리고 구경하지 마라 그것을 정책으로 좋은 정책을 펼치고 이러면 정말 무료급식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전국의 무료급식서를 늘리는 예산을 늘리면 되잖아요 무료급식서를 늘리고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늘린다고 해서 오히려 6조 깎았고 노인 일자리 1000억 깎았고 청년 일자리 8천억 깎았고 지협 앞에 산 7천억 깎았고 그다음에 군대도 갔잖아요 군대 갔고도 너무 좋았어요 군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군인들 지금 속옷 예산이라든지 수백억 깎았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조금만 정책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게 그런 행보가 오히려 역겨운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합니다 군대에 계신 시간은 매우 값진 시간이고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군 복무는 아주 값진 평가를 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댓글이 사람들이 99%가 다 욕입니다 그런데 왜 부동시로 군대 안 갔어? 그런데 그때는 부동시 가지고 앞도 제대로 안 보였다는데 지금은 부동시가 아니잖아요 안경 안 씻고 다니고 잘 돌아다니잖아요 술도 잘 먹고 당구도 잘 치고 군에 가서 그런 얘기하는 상황이 많지 않나? 계단 다닐 때도 보니까 하나도 부동시이면 계단도 어렵다던데 계단도 잘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모순적이고 거짓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국민들에 대한 태도가 오만방자하고 무성이 하니까 포항에 여기까지 자동으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포항에 내려갔었죠? 식당에 갔었죠? 네 식당에 가서 당연히 그러면 살려달라는 아주머니 두 분이 나옵니다 애원을 하죠? 애원을 하죠 한 분은 처음에 한 분은 그분이 이렇게 정면으로 달려와서 하니까 맞이를 해요 옆에 계신 분이 또 이야기를 하고 손목을 잡는데 노로 악수를 합니다 이제 한 명 이루어졌으니까 됐다는 식이에요 노로 악수를 한 다음에 영상 그대로 나옵니다 와이트 앤 돌발 갑자기 메뉴판으로 달려갑니다 메뉴판으로? 보리밥? 보리밥? 아니요 7,000원 앞에 한 분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포항해주고 알겠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로 악수를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노로 악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악수를 한 다음에 메뉴판으로 보리밥을 파는구나 하면서 그거 한참을 보더라고요? 한참을 꽤 오랜 시간 보더라고요 역시 그것도 보리밥을 파시는군요가 아니에요 보리밥을 파는구나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말투가 반말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실무진들이 말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그럼 그 두 사람이 그리고 두 사람이 안에 있을 거 아니냐 해도 했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한테 다 정중인사는 해야죠 다른 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한 분 봤으니까 외면하고 갔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백분이 한 분 수제를 당해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식당이 파괴되신 분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국민한테 그런 자리에서 노로 악수를 하고 메뉴판으로 달려갑니까 우리 국민들은 태도를 보면 달아버립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국민들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자세가 어떤지 민생에 관심 있는지 민심을 제대로 살피로 나온 건지 그냥 지지율 계속 떨어져서 추석 기간에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들 40% 정도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 쇼하는 몇 개의 일정을 잡은 거예요 민생을 챙기고 돌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지지율이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1, 2% 올라갔잖아요 그런 태도로 누가 올라가야겠어요 그건 추석이니까 민생부에서 올라갔다기보다는요 추석이니까 국민들이 너그러워져서 보름달 보고 보름달 전후에서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여론 그 다음 70대 어르신들 거의 50% 60대 40% 돌파 70대 50% 돌파 이분들이 윤석열 지키자 대형교회 중심으로 가짜 뉴스도 돌고 빨갱이들이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게 일부 반영돼서 1, 2% 올라간 거지 실제 10대, 1, 3대, 40대는요 10%대, 20%대예요 우리 국민들 주력에서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회복 안 됐어요 이런 결과 지금 30%로 나왔잖아요 30, 31, 32로 나오잖아요 초반대 똑같잖아요 거의 올랐어도 1, 2% 반등했어요 이건 반등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70대 사이에서 대형교회 중심으로 극단주의 단체들 중심으로 윤석열을 지키자 여론조사에서 하도 다 빨갱이라는 거예요 거기적으로 못 믿겠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키자고 막 돈 거예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오히려 70대에서는 그러게요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보수층에서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데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1, 2부 집결해서 1부 집결해서 더우 30%인데 1부 집결해서 더우 30%으로 1부 집결하고 2부 집결해서 2부 집결해서 2부 집결해서 1부 쪽집 2부 집결해서